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뇌축의 일부분인 장뇌신경계 엔텍 너브 시스템을 손상을 입었을 때 빨리 리페어하고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장이 안좋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신경은 재생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구요. 재생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조직의 재생에 비해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요. 최소 3개월 이상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1년도 걸리기도 합니다. 재생되는 과정에서 손상을 또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짧으면 짧을수록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재생을 하는 거고 오래 걸릴수록 재생하다가 손상이 보면 또 한참의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고 어떤 실험실 자체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키웠을 때는 한 3개월이면 신경이 재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육체를 이용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에요. 뼈로 따지면은 우리가 부러지면은 기부스란 상태에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이면 붙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캐스트를 안하고 돌아다니면은 어떤 분도 6개월 1년과도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에요. 손상된 신경이 어떻게 재생되는지는 제가 보여드릴 거고 결국에는 신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재생되는지 주된 신경 섬유를 우리가 엑손이라고 부른다면은 그 엑손을 머릿속에 상상하실 때 전선 줄에 안에 있는 구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리를 싸고 있는 피복이 있잖아요. 이걸 마이올린 셰스라고 부르는데 마이올린 자체가 전선이 잘 이동할 수 있고 또는 바깥에서 만졌을 때 감전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피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쉽죠. 그 마이올린 셰스가 통으로 쫙 연결된 게 아니고 보시면 소세지처럼 똥똥똥 떨어져 있죠. 그 이유는 전기줄이 연결될 때 중간에 보면 전봇대가 쭉 있죠. 이렇게 중간마다 연결시켜주는 단자가 있는 게 훨씬 더 전류가 잘 흘러간다고 보고 있어요. 신비하게도 인체도 거의 똑같이 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신경 관련된 모든 질환들의 대부분이 다 연관되어 있고 그런 분들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되겠죠.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비타민 D거든요. 비타민 D가 신경의 피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좌측편에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손상받은 신경이 비타민 D를 투여했을 때 8일 동안에 재생되는 걸 보여주는데 녹색이 아까 얘기했던 마이올린 셰스가 충분하게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이제 염색할 때 녹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없는 거는 빨간색 그대로 남는 게 빨간색의 엑소니입니다. 신경 안에 있는 구리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전선 안에 있는 구리가 그대로 드러나죠. 이걸 싸고 있는 녹색이 형성되지 않는 게 오른쪽 그림인데 이게 비타민 D 리셉터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될 때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환자들이 먹는 거가 싫어서 3개월마다 주사 맞으러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워닝을 드리고 그거는 혈중 레벨을 급작이 올릴 때 우리가 필요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구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도 많이 포함돼요. 장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이 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장 내 신경계에 손상된 조직들을 재생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그래서 무조건 경구제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D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영양제가 비타민 B군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추천합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 B7인 바이오틴, B12인 코바라민 두 가지를 추천하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제가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유기상 검사를 하고 기능계 검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B7과 B12의 부족이 많아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거의 60-70%가 넘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 구내에서만입니다. 시렉션 바이오틴 제외하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거니까 그런 환자의 검사 결과 데이터의 프로테이지가 60-70%가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높은 프로테이지죠. 결국에는 이게 영양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도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손상된 신경 섬유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추천하는 영양제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바이오틴입니다. 이 바이오틴 B7이 풍부한 영양제가 뭐가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리토코드리아 서포트 안에는 바이오틴이 45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이건 WHO 권장량의 한 1500%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많은 양이긴 한데 같이 또 컴바인드에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알파리포산도 들어있고요. 레저베라트도 들어있는데 이 모든 조합이 미토코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신경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12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이노코바라민 보다는 하이드록시코바라민 또는 메티코바라민, 메틱이 붙어있는 코바라민 이런 것들을 추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전적인 비타민 스닙스 검사 상에서는 비타민 B12의 변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타민 B12만 좀 제대로 서플라이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라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수액으로 하이드록시코바라민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경구제로는 비타민 B군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활성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비타민 B군을 전체적으로 드리면서 커버하는 쪽으로 치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활성형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있겠고요. 그거 추천해 드리면 비타민 B군인 두 가지는 해결이 되겠죠. 다른 영양제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게 베베플러스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의 메인 성분은 베르베린입니다. 베르베린은 어떻게 보면 그 베르베린 자체가 신경의 섬유를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은 없어요. 근데 얘가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죠. 크게 세 가지죠. 혈당을 조절해 주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주면서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만들어 줘요. 유해균을 사멸하면서 바이오필름을 깨주면서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을 이루거나 독성 미생물이 많아질수록 거기서 나오는 독성이 장벽에 있는 장신경에 손상을 주거든요. 결국에는 장내 미생물을 잘 잡는 게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미생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베르베린이 필요한 거고요. 이 안에도 역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틴이 1000mg, 1mg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아까 450mg이 1500%라고 했으니까 이건 3000%가 넘죠. WHO 권장량에. 또 하나 더 있는 거는 콜린이 들어있어요. 32mg의 콜린이 들어있는데 이 콜린도 역시 중요합니다. 신경 섬유를 재생하는 데서도 중요한 영양소가 되고요. 이 콜린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계란이 들어가죠. 계란 노른자. 계란을 드시면 신경 재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콜린 서플라이에 도움이 되겠죠. 단,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계란이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료를 먹여서 키운 계란 같은 경우 난각번호가 4번이거나 3번인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먹으면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60배가 많거든요. 오메가6가 많을수록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경 손상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계란을 먹는데 어떤 계란을 먹으면 내 몸에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신경 재생을 더 도와줄 수 있고요. 어떤 계란을 먹으면 오히려 신경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꼭 난각번호가 1번인 계란을 드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영양제들이 장관 내의 장신경계 손상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비타민 D, 비타민 B7의 바이오틴, 비타민 B12, 콜린, 알파 리포산, 오메가3 이 정도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덕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